아이고 세상에, 그런 깊은 듯이. 야, 김서방 정말 대단하네. 젊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그러게요. 제보 다시 봤네. 야, 이거 사람 다시 봐야겠구만. 요새 젊은 사람 중에 저런 사람이 어딨어. 이거 완전 감동이야, 완전 감동. 아이고, 우리 눈이 웃으시는 것 좀 봐. 아이고, 뭐가 그렇게 좋으셔서 사이하고 하하호호 웃으면서 나오세요. 아이고, 내가 김서방하고 같이 있으면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다니까. 아이고, 어쩜 이렇게 보면 볼수록 이렇게 잘생겼나 몰라. 우리 엄마 벌써 제보한테 푹 빠지셨네. 저희 미야한테 얘기 들었어요. 고마워요. 결혼하고 여기 들어와서 살기로 했다면서요? 덕분에 우리가 한 시름 덜었네요. 아, 아닙니다. 제가 편하지 않고 그런 건데요. 아휴, 그래도 젊은 사람이 생각이 깊어. 마음도 넓고. 아휴, 세상에 어떻게 김서방 같은 사람이 우리 사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누님, 만년에 복 터지셨습니다. 복 받은 것 뿐이냐? 나 밥 안 먹어도 배불러. 김서방이랑 있음이. 어, 더 빛나 이리로 와. 아이, 아니 근데 정서방은 왜 저기서 저거 자고 있어? 아이고, 하여간. 아이고, 우리 김서방 바빠. 얼른 가, 얼른. 그럼 그만 가보겠습니다. 나오지들 마세요. 아휴, 그럼 가. 아휴, 그럼 가. 김서방, 생명탕 좀 싸줘요. 네, 이미 다 준비해놨습니다, 누님. 방우진, 재수 없어. 처음 만날 때부터 싫었어. 아, 그냥 곰돌이 재범이가 더 나을 뻔했는데. 아휴,